아이고 너무 귀엽네 언제 만들었어? 이거 전에 만들었지 한번 완전 실제 그 자체 아닙니까? 아 아아 이거 아시겠죠? 요새 유튜브에서 아주 난리났던데 이거 난리났어 이거 뭐지?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쉬워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에버랜드를 가려고 했던 그 순간 표지판을 지금과 바꿔버리지. 헐. 오른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저렇게 크게 붙어있는데! 안 돼! 아이고... 아... 아... 아퍼... 휴지는... 휴지는 끌려하게 되지. 어? 블록이... 블록이... 넘어졌어! 블록을 찾아서 되돌려놔야 된다. 어허... 자, 여기 봐봐. 이게, 이게 무서울 수 있는 비주얼이냐? 이거 약간 내가 그 병맛 전쟁 알지? 어. 그거 나오는 애들 같아. 그런 느낌도 나는데 턱이 여기 털 감인 것 같은 느낌? 어... 아, 허기허기... 왁싱! 어. 근데 여기 이제... 블록 보이지? 어, 어. 요거에서 딱 가서 먹어가지고 모으면 되는 거. 어! 야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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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오, 오, 씨. 야! 오! 오... 야, 이거 뭐 바로 나오네? 와, 깜짝이야. 아, 이걸 먹으면 된다, 이거지? 어, 이거 먹으면 되고 저 친구 나왔을 때 알파벳 B 키 눌러볼래. 아... 이렇게 우리 움직일 수 있어. 아, 너무 커요구. 이렇게 박스를 활용하면 된다. 그래서 당황하고 죽으면 안돼. 여기는 원코가 없어. 죽으면 그냥 끝이오나? 죽으면 끝이오. 근데 24개나 찾아야 되네. 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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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오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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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나. 여기다가 여기다가. 그렇지. 근데 첫 턴은 이지해. 탄수가 있어요? 스포를 해버렸네. 아이고 저런. 지금 무슨 탄수할까? 오 야 근데. 아 딴 데인가 보다. 님 쫄보 하세요? 아니 제가 이게 원래 게임을 하면 좀 몰입하는 편입니다 아 몰입감이 좋았다 어 뭔 소리 나는데? 어 뭔 소리 난다 뭔 소리 난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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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런 런 런 런 이야 ti Najile 깨잇 나 octave 끝 왠 또 지렁이가? 초록색이 껴있는거 같네 이번에 우리는 봉투를 찾아야 되네. 사료봉투. 야! 도망쳐!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으악! 뭐야? 지나가세요, 쿵댕아. 바이바이! 2개 남았다, 2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쉽다, 쉬워. 앞장서 봐. 그 아까 초반에 카리스마 어디 갔어? 내가 간다. 2판 내가 집 떠난다. 그래! 야, 우리 휘 씨가 어떻게 집 떠나봐. 아! 휘ひ아 괜찮니? 하이파이브 해요, 하이파이브 할 뻔했어! 아 너무 웃기네. 너 어떻게 소리 하나도 안 들으고 그냥 가냐. 숨이 탁, 막혀버려, 이게. 내 돌파 한다. 남자 두께 정면승부 뭐지? 승부가 자체가 남자답지 않은 거 같은데 진정한 상남자 끝날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거 오 마지막이야 오케이 헤이 디제이 드롭 더 박스 드롭 더 박스? 뭐야 이거 뭐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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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야돼?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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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 피해야 돼 주황색 선은 피해야 된다 오케이 오 뭐가 엄청 빨리 지나가네 어 조심해 조심해 잡 잡 잡 잡 오 오 가까워 오 오 펄업이 있는 거 같아 오 지나간다 오 야 나 양각재판인 거 같아 이야 진짜 양각 잡혔다 내가 구해주러 가야겠어 잠깐만 나 걸렸냐? 나 잡혔냐? 봤냐고 오 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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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블더더 컨셉 나라로 옳세여 난 어떻게 살았냐? 맞춤네 보내준다메 우리가 켜야돼 우리 게스트분께서 정말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이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화려한 조명을 켜시겠습니까? 화려한 조명이 배터리 쳐줘야 돼 지나간다 화려한 조명 화려한 조명 오우 야씨 오 나도 순간 방향틀기라 너무 알았네 와 깜짝이야 마라떼 두 개 있어요 두 개 와 이거 너무 어두운데? 와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깨본 적 없거든? 가능한가? 최저 클리아 너 세 개라 그랬나? 나 한 개 오 씩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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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계속 따라오네 눈뽕 오우 파레이드 까지 야오 얘가 수비를 잘해 마지막이라고 얘가 게임 엔딩을 미루는 주범이야 계속 저러고 있어 히히 못가 진단 개웃긴게 어차피 움직이나 멈추면 안들키는데 멈춘다 쫄고들이죠 안쫄았다 으아 칠 수 없다 그렇지 전기 온 이것이 바로 운명의 힘이다 제발 이제 끝내줘 어림없는 소리 아니 감사할거 없고 그냥 빨리 문 열어 그렇지 안녕 파티를 열려고 뭐 또 파티가 임마 어? 우리 놀게 생겼어? 어? 진짜 파티? 아 쫌 파티 안하면선 파티 즐거워 여기 파티티켓이 있다 마지막이네 아 이게 찐막이야? 어 여기 맵이 바뀌었어 뭐야? Don't pop the bones 풍선을 터트리지 마세요 아 풍선이 터지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지금 어떻게 누가 먼저 갈래? 갈래 갈래? 어? 아니? 와우 오오 아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제? 나도 가야 될걸? 아 그래? 휴지야 집에 가고 싶어? 빨리 오라고 임마 안돼 그거 빠지지마 멈춰 어허 그거 건드는거 아니야 어허 집에 가고 싶어? 아 빨리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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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육박질렀어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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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박질렀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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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여기 맛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무슨 케이크야 무슨 케이크인데 쪼꼬랑 생크림이랑 섞여있어가지고 생크림 싫어 안먹어 누가 생크림 안 먹었어 내가 생크림 다 먹을게요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요? 제가 만들어 올게요 얼리면 되거든요 빨리 오세요 순단 얘기를 안하네요 뭐라 뭐지? 푸헤큘 아 어엏 엉금엉금 기억하는 거 깻 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터졌는데 murb 도망쳐! 여기 점프가 안되는데? 어디야? 빨리 치워! 빨리 치워! 올라가! 러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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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지? 여긴가? 러니야! 막혔어! 여기! 돌아가! 돌아가! 앉아! 앉아! 왜왜왜왜? 앉아서 통과했어! 어 여긴가? 그렇지! 이거야! 왜왜 못나가? 왜왜? 온다 온다 온다! 왜? 보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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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안녕히계세요 여러분! 사라! 나이스! 희수야 우리 살았어! 마지막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약간 억지탈출 당한 느낌인데? 어 그니까 내가 그쪽이 무시한 것 같 얘 정체가 이거였어 흐흐흐흐흐흐흐 점점 미쳐가고 있어 얘도 꿈틀이 그런가봐 얘가 박사 느낌이네 아아 클리어! 나 어땠어? 와 뜬작이다 이거 인기 있을만하네 유튜브에서 난리 날만하네 꿀잼이라니까 이거 개잘만들었다 어 나는 클리어하는거 처음이야?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갔다가 죽었어 감회가 남다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